16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연직 방향으로 쏘아올린 자석, 여기 쏬네요 그냥, 그죠? 쏘아올린 자석이 고정된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최고점에 도달한 후 낙하한다. 그리고 AB는 코일과 최고점의 중간을 동일한 위치에서 자석이 위로 올라갈 때랑 그리고 내려갈 때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바로 갑시다. 자, 기억. 코일이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자기력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반대이다. 뭐 반대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자, A같은 경우는 S가 멀어지고 있어. S가 멀어지고 있으니까 뭐하고 싶어? 위로 갈 때는 땡겨오고 싶어. 그치? 그러니까 위를 N극 만들게 될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땡기려고 하겠죠. 이렇게 자기력은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근데 이제 S가 가까이 와. 가까이 오면 뭐하고 싶어? 밀어내고 싶어. S를 밀어내야 되니까 이제는 뭘 만들어? 위를 S 만들어. 그쵸? 위를 S 만들어서 밀어내니까 이제는 자기력의 방향이 위쪽으로 바뀌겠네요. 그쵸?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은 A와 B가 반대이다. 오른 지면 되겠네. 맞죠? 자, 그 다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했네. 그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A와 B 어때? 여기서는 A에서는 위쪽이 N극. 그쵸? B에서는 위쪽이 S극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류의 방향 반대가 되겠지? 니은은 틀린 지문. 그 다음 디귿.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최고점에 있을 때 최대이다라고 그랬는데 전류의 세기는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시간당 자기장 변화량에 비례할 거야. 그치? 자기력선 변화량에. 근데 자석이 최고점일 때는 어때? 최고점이라는 거는 정지했다라는 거야. 맞죠? 정지했는데 뭐 자기력선의 양이나 자기장 변합니까? 그쵸? 정지했을 때가. 즉, 최고점에 있을 때가 최대이다. 이거는 뭐다? 완전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건데 여기서 조금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지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A랑 B는 동일한 높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A일 때랑 그 다음에 B일 때 속력이 같다. 이러면 맞을까요? 속력이 같다. 자, 이때 B가 같다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 될 거야. 그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생각을 하면은 같은 높이에 있을 때 속력은 똑같아야 돼.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올라가면서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 받고 또 내려가면서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 받잖아. 그치? 얘는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계속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해서 바뀌겠지? 그러니까 속력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이것까지 챙겨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